강의민 독서 강의민 독서 강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르비클래스 국어연역 강사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강훈련민 독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강훈련민 독서 강의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써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강의의 모토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지문을 읽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3등급 혹은 4등급 친구들은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1등급이 푸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사실은 얘가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고 싶다면 1등급이 지문을 읽는 방식을 모방하고 체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화한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능 날 1교시에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저희 강훈련민 독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식만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강의 소개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미 강의 촬영은 다 끝났어요. 촬영 끝나가지고 총 16강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사실 쉬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분 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해결의 변증법이라든가 브레턴 우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1시간까지도 러닝타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루는 지문들은 최근 3개년 기출들 즉 작년 수능을 포함해서 중요한 평가원 기출은 다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의를 하루에 몇 강씩 얼마나 오랫동안 들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한 강에서 어려운 지문을 다뤘을 때는 한 강 정도 약간 쉬운 지문이 껴 있으면 한 두 강 정도 좀 매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뭐랄까 강의를 막 천천히 듣고 음미하고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몰아서 들어서 9평 전까지 9평 전까지 좀 뭔가 채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기에 최근 3개년 기출을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보다는 그래도 마더텅이라든가 마나리라든가 다른 책 매산비라든가 한 번 정도는 풀어본 친구들이 강의를 듣지 않을까 혹은 다른 비문학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목적이 어떤 이 지문에 대한 내가 해설을 듣고 그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 나 이거 이 지문 풀어봤는데 오히려 나 브레톤 노즈나 풀어봤는데 라고 했을 때 이 강사가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으라고 하는지 이 읽기의 방향성 즉 태도의 교정이 저희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일주일에 꼭 3강씩 이런 느낌보다는 하루에 매일매일 한 강에서 2강씩 정도 해서 한 9평 전까지 완강하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 이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9평 이후에 보시게 될 수도 있겠죠. 라고 한다면은 한 2주 정도 제가 봤을 때 약 2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학습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본질적인 독해력의 상승 어쩌면 모든 국어 강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정말 다 수강하시고 정말 복습까지 하시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채화를 하신다면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어? 나 이제 독해력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강의를 완강하고 나니까 내가 글을 읽는 방식이 변화한 걸 알겠어. 라고 저는 채화만 된다면 충분히 본질적인 독해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제 강의에서 자꾸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새 수능 비문학은 선지를 보고 막 돌아가고 막 서치하고 찾고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점. 애초에 평가원의 요새 비문학의 트렌드는 정말로 학생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선지를 판단하실 때 지문을 내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강의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독해력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추론 문제 보기 문제에 대한 솔루션 까지 모두 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듣고 그냥 뭐 강민이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네 뭐 이렇게 가르치네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강사니까 지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저는 학생이 이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시면 안 돼. 이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 여러분들 상태의 사이에는 물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 괴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셔야 돼요. 강민이라면 이 지문 읽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1등급인 친구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괴리를 자꾸 좁히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독해력의 상승과 이 추론 능력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 사실 이게 비문학 강의고 비문학은 수능 국어에 꽃이기 때문에 모든 모든 학생이 사실 난 수강 대상이라 생각해서 여기다가 모든 학생 쓰려다가 그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수능에서 1등급 목표로 하신다면 혹은 그 이상 원점수 100점 100분이 99 이상 이 목표시라면 당연히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비문학을 진짜 좀 뭔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혼자 공부를 해왔는데 제대로 비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누구나 누구나 수강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 강의를 잘 완강하시고 체화하신다면 저는 당장 9평에서도 뭔가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해요. 당장 9평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9평 전에 OT를 찍고 있는데 9평 때 1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이 수능 때까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체화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고 괴리를 줄일 수 있다면 분명히 수능 때는 분명히 수능 때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푼다. 이런 느낌. 알고 푼다. 뭔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점진적인 실력 향상이라고 썼는데 이게 한 강 두 강 세 강 가고 매일매일 듣고 고민하실수록 이게 내가 실력이 확실히 늘고 있다. 늘고 있다. 비문학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셨을 때 난 이거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강민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지문을 이렇게 읽고 유기적으로 읽고 문단 간 연결해서 납득해 낼 수 있으면 내가 수능 때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능 때 내가 이거를 채화해서 이대로 읽는다면 나는 1등급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완강하실 때 쯤에 어쩌면 그 보다 빨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문학 강의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중요하고 되게 신경 쓰는 부분인데 강사가 그냥 지문을 뭐랄까 이 생선을 해체하듯이 해체 쇼를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 지문 어렵지 않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 되잖아. 이런 게 아니라 좀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해 되세요? 제가 이 지문을 자 그냥 해설을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비문학 강의를 뭔가 정착하지 못했어. 여러 개를 듣고 있다면 종착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강의를 상반기에 런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듣고 있는 무언가 다른 강좌가 있다면 훌륭한 어떤 보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보조제가 좀 메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선 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문학 강의를 이미 선수강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충돌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얘기들이 국어 강사라면,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떤 강의든지 충돌할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슬슬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1등급이 우리 반에 있는 저 국어 1등급 친구가 비문학 지문 읽을 때의 뇌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 작용이 궁금하시다면 또 실제로 내가 정말로 이 지문을 분석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글을 실시간으로 내가 잘 읽고 싶다면 강훈련민 독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고 16강 2주를 투자하시며 당장 시작하신다면 9평에서 효과를 느끼실 거고 9평 이후에 이 강의를 보신다면 수능 때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